유가, 천연가스 가격과 투자 전략으로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이 굉장히 가파랐는데 간밤에는 좀 올랐습니다. 2%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유가 하락과 어떤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유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저희가 봐야 될. 최근 들어서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인플레, 디플레와 가장 연관도가 높은 게 유가의 가격이고 또 산업의 쌀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의 어떤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움직임은 우리가 꾸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사실 50불 때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불과 한 2, 3절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한번 초인플레 현상에 돌입하면서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50불 중반대까지 하락하면서 이제는 유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가 가격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시다 보면 가격 자체가 예전에는 소비 위주, 그러니까 수요 위주로 가격이 좀 결정됐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최근 들어서는 생산 위주로 좀 가격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좀 보시게 되면 오펙 회원국들이 증산을 하느냐 감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쉘 혁명으로 인해서 미국이 가격 결정권에 상당한 지분을 좀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따라서 예를 들면 오펙은 감산을 하는데 미국은 증산을 한다 그러면 유가가 좀 하락을 하고 미국이 증산,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쉘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증산이라든지 생산량이 좀 줄어들면 유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올 한해만 놓고 보다 보면 사실은 오펙 회원국들은 러시아까지 포함을 해서 원래는 180만 배럴을 좀 감축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200만 배럴 정도까지 감축을 한 것 같아요. 감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쉘 오일 생산량은 한 150만 배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오히려 감산량이 미국의 쉘 오일 생산량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유가가 사실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좀 저로의 조건으로 갖춰졌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오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또 쉘 오일이 올해는 150만 배럴 생산에 그쳤지만 내년에 돌아서게 되면 사실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게 되고 태풍의 영향으로 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내년에 미국의 쉘 오일 증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유가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펙 회원국들 대부분이 중동 국가들인데 사실 친미의 어떤 성격을 가진 정부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오르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산보다는 오히려 증산 쪽으로 좀 이거를 좀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유가는 앞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가의 가격은 적극적인 어떤 수요라든지 막대한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변동성이 커지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요소에 따라서 요소 요소에 따라서 가격이 좀 결정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업종 중에 하나가 화학 업종이 좀 언뜻 떠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정제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보는 가능성이 높지만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과 원유 가격, 유가와 제품 가격의 어떤 스프레드를 먹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들이 좀 좁아져야지만이 마진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시점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화학 제품의 지금 최대 수요처는 사실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이 좀 있는데 1월부터는 중국의 농봉기 시즌으로 좀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LG화학이라든지 노테케미칼이 하는 게 거창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LDP, HDPE라는 이 두 제품이 주력 제품인데 사실 보시게 되면 그냥 저밀도 폴리에스틸이고 고밀도 폴리에스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투명 비닐봉투하고 까만 비닐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봉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봉기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렇게 많이 까는 많이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중국의 땅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요가 막대합니다. 그러면 1월에 계절성 요인이 발생해서 화학 제품 가격이 오르고 또는 유가는 하락해서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면 화학 업종들의 어떤 마진율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화학 업종에 조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천연가스는 사실 상반되는 결과를... 천연가스로 바로 가보죠. 천연가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상반되는 결과를 놓고 있어요. 유가는 하락하는데 천연가스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한 3달러 대 유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한 20%, 30% 급등하면서 4달러 중반대에 좀 거래되고 있는데 처음 천연가스가 급등할 때는 계절적 요인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난방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미국 동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난방 수요가 좀 급등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뒤 이어서는 재고가 평균에 비해서 한 15% 정도 줄어 있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문제까지 지적이 되면서 가격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거기에 실망한 투기적 수료가 갑자기 천연가스가 오르네? 라면서 그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급등을 좀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업종에서 좀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한국가스공사가 좀 떠오를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는 대신에 우리나라의 어떤 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떤 천연가스... 그러니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보다는 사실은 WTI에 연동되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은 오르는데 WTI, 그러니까 국제유가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는 장기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또는 유가는 하락한다고 했을 때 보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발전 원가 비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원전 발전에 대한 어떤 폐쇄 이런 부분들 때문에 LNG 발전에 수요가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 절감이라는 어떤 요소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서 바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부분을 좀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가 하향 안정화를 예상을 하시고 예측을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는 화학주, 특히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을 꼽아주셨고 천연가스와 관련돼서도 한국전력도 꼽아주셨는데 대표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음모론자는 아닌데요. 요즘 유가 움직임을 보면 음모론을 얘기를 안 하고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 유가가 지지부진하다가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좀 강심 움직임을 다시 보였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과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이란 제재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이란에서 나오는 석유 자체를 어떤 나라도 수입을 하지 못한다면 이란에서 나오는 석유는 일단 공급해서 제외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유가가 좀 상승을 하다가 8개국에 허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금 유가가 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57불 근처에서 조금 안정을 보였어요. 요즘 중동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지금 사우디의 언론인이죠. 그러니까 카슈시크지의 터막살인사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사우디의 반살만 왕세자가 가담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면 유가는 상승입니다. 제재를 안 하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보면 미국 정부에서는 제재할 가능성이 좀 적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폭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의 어떤 사우디의 어떤 제재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고 그쪽 뉴스플로우가 제재하는 쪽으로 가면 유가가 상승 제재하지 않는 쪽으로 보이면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하락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플로우를 또 따라가 봐야 되는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KNJ 스타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유한타 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과장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